채터베이트로 한번 후캐스팅 화이트 화이트 자 물고 갑니다 후킹 안녕하세요 피시헌터입니다 오늘도 청도로 이제 일을 좀 보러 가고 있는데 일을 보고 바로 포인트에 가가지고 짬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보고 포인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채터베이트로 한번 탐색을 해보겠습니다 코트 벨트로 탐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수초 쪽으로 붙여가지고 테이터베이터로 몇 번 탐색을 해보고 자 포인트를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니 풀을 헤집고 가야되나 이런거 참 가기 싫은데 안가야겠습니다 좀 더하지 않고 없을때는 빠르게 이동해 주겠습니다 다른 포인트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포인트로 이동을 했습니다 한번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풀려갖고 설치니까 좀 덥습니다 조용히 진입해 가지고 자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프리리그 먼저 부유물이 많아서 프리리그로 먼저 해주겠습니다 캐스팅 캐스팅하고 스크랍 캐스팅 뺏을 야 이야.. 사이즈 좋습니다 이야 한 수 했습니다 아, 한 30 중반 정도 될 거 같은데 다시한번 해보겠습니다 소개싱하고 화이트 화이트 자 물고 갑니다 후킹 자 물고 갑니다 후킹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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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야 얘는 그래도 40대입니다 와 이야 얘는 이야 사자 사자 대비 되는 자 40대입니다 와 이야 자 그냥 사자 나오겠죠 한벼미 23cm 니까 오랜만에 지금 저번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포인트에 애들이 모여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다리 쪽으로 왠쪽 옆으로 내려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밑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엠 파 파 파 파 파 파 파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손맛보고 퇴근하네요 다음에 더 많이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